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스의 공격입니다. 일단은 진영 선택 권한이 있는 팀들이 선수비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롱을 체크하고 전진이 아니다라는 건. 와 이 날카롭네요. 이 C차고를 이 가라지를 집에 못하면 사실 헤이븐에서 고전하거든요. 근데 노머시가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게 됐거든요. 와 수풍. 근데 킹을 잡았어요. 무심하게 자라고 빠집니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설치라도 하자는 어떤 사인이 나올 거고. 아 이거 예치겠죠. 이건 너무 예치겠네요. 보통 오맨이 어쨌든 어둠의 발자국이 있으니까 보통 저렇게 헤브를 먹으러 가는데. 오우.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해체합니다. 결국은 두 명을 내주고 공격 막아냈는데. 더더욱더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 와 참. 리치 지금도 빠르게 제트를 잡고 순품로 빠져나갑니다. 세이브라운드라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숏전진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나가 눈총으로 일단. 회피옹으로 빠져나왔고. 굉장히 아프게 때리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 뭐. 시원시원해 가는데요. 이번엔. 체력 데미지는 있었습니다만. 돌진 않는 메가더제리. 추가 병력이 있을 거라고 또 예상해서 끝까지 의심하는 모습도 되게 좋아 보였고. 확인. 스택스. 오우. 역시 스택스가 살아난 게. 네. 커요. 지금 클래스쪽을 C4쪽으로 계속 날렸거든요. 들어왔어요. 이미 빠졌고. 아아. 빨랐죠. 이거 메가더제리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알비를 끊었습니다. 저지로. 오우. 킹이. 역시.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왕을. 킹을 또. 킹이 어그로 끌어주는 동안 스택스가 또 잡았어요. 아 좋은 합이네요. 이게 좀 아쉬웠네요. 그러니까. 노멀치가 피해망상으로 눈을 멀게 했는데. 그때 뭔가 접전을 못 만들고. 이미 접었다 나온 이후에 전투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아. 그린듯한. 맞아요. 어 그래도 일단 여진 잘 피했습니다. 여진 잘 피했고. 에임을 너무 멋지게 그렸는데. 와. 이거 진짜. 니찌 이거 약도 왔군요. 열대 과일의 왕. 오 스택스. 스택스. 칼라포프 뽑았고 지금. 자.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니찌가 변수를 뒀는데. 오. 잡고 숨풍. 이거 불안해서. 깔끔하게. 완전하게 하겠다. 큐스킬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니찌의 존재감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치 한번 체크를 했고요. 눈은 멀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힘이 뚫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레이나가 눈총을 쓰면. 미니매매도 눈총 위치가 딱 뜨니까. 눈총 바로 뽀개면. 이 상대방이 바로 알거든요. 그렇죠. 포개고요. 푸시면. 포갠다고 약간 어감이 좀 찰지지 않나요? 그래서 쫓아 해봤어요. 네. 보통에서. 이렇게. 다대다 전투로 진입을 할 때. 빨리 안. 저기 잘라주면. 네. 엄청 싸웁니다. 팀원들끼리. 맞아요. 위쪽. 대기하고 있는데. 에이트가 직접 내려왔습니다만. 1 남았어요. 스택스. 정말 1이네요. 에이트가. 1을 제거. 네. 라운드를 이겼는데. 변함이 없긴 하죠. 네. 결국은. 이번 라운드. 뽀개버립니다. 시선상탑이라. 되게 유리하긴 한데. 아무도 없어. 야. 리치.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걸 또 킹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니시에이터가. 이렇게 지진강타 때려주고. 엔트리인 제트가. 들어갔는데. 잡혔지만. 킹이 바로 트레이드 해줬다. 좋은 그림이죠. 이상적인 그림이죠. 이야. 내가 넣어내린 선물 세트. 아. 저 폭발 백. 진짜 언짢거든요. 삼투를 틀어줬어요. 머리 위에다 올려줬습니다. 하나 더. 양각. 양각. 약간 양으로. 글로우가 일단 키를 만들어냈고. 제스트가. 와. 하나 더 얹혀주는군요. 힘들. 1대2긴 한데. 자리가 다 잡혀서. 이거 좀 어려워 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스트가 3킬째를 만. 함정도 잘 부섰죠 올빼미로. 아이콘트 위치. 그래서 보자마자. 야. 제거했어. 제스트. 보는 순간. 올빼미가 만들어냈네요. 전서구에요. 전서구. 이거 순간은 들렸나요? 맥아더제리. 맥아더제리. 얼마나 오래 했었는데. 맥아더제리 지금. 와. 이거는 좀 많이 아픈데요. 팀원들도 아마 옆에서 한 손에 쓸 수도 있어요. 둘은 잡아도 시원차를 만에. 그냥 혼자 가니 이런거. 아. 너무 외롭지 않니 혼자 가기에는. 아니 스택스가 워낙 반응을 잘하기도 했고. 그러네요. 좀 더 흘려보내고 아마 잡을 생각이었을거에요. 아. 이거는 뭐. 힘들겠네요. 이거는. 포인트가 또 넘어갈 위기입니다. 아예 그냥 빠져있네요. 네. 힘들다는 걸 알죠. 인지하죠. 백업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무기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특히나 또 수비기 때문에. 계속 졌을 때 클레드 계속 마른죠. 근데 이게 맥아더제리가 만약에 거기서 스택스를 하나 흘려보내고 그 다음 잡았으면. 그랬으면 아마 백업을 갔을 시간을 줬죠. 근데 맥아더제리가 흘리려고 했는데 스택스가 너무 빨리 눈치를 챘기 때문에. 스택스가 이렇게 꼼꼼한 친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고. 좋은 계기였군요. 적중했죠 사실. 올밤이 들어온과 합작품. 완벽투. 와. 너무 과감하게 너무 빨리 피고 있어요. 계속 순뿅 이후로 다인데요. 순뿅다이. 순뿅처럼 사라져요. 순뿅다이. 거의 한 네 번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순뿅다이. 와. 어. 아 근데 이거는 뭐 엔트리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입장에서는. 여진 써서. 시창 쪽에 있는 화면에 잡히고 있는 맥아더제리의 위치를 홀드 해 놓는 거죠. 묶어 놓는 거죠. 안 들어가더라도. 자 이번에도 일단 엔트리는. 근데 이렇게 끊고. 못 맞고 있어요. 네. 그게 포인트죠. 맞아요. 그게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은. 브이에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 거죠. 들어가서 많이 잡거나 교환이 되면. 그 다음 그림을 그리웠던 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끌어지는 거고요. 스모그 샷. 들어가요. 네. 제스트가 아직 정찰 화살이 있어서. 아. 봤죠. 연결부에 있는 거 봤어요. 아. 이코의 위치도 의심할 만하지 않나요? 이거 피해 망상. 대박. 대박으로 들어왔어요. 대박으로. 많이 멀었을 텐데요. 많이 멀었어요. 거의 다 멀었고. 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알바생이. 바로 나와준 건데. 와. 조용 수비. 네. 지금 글로우가. 글로우의 위치가 안 셌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거는 되겠네요. 자 이분은 순풍. 아. 피해 망상. 와. 근데 알비도 들어와서. 같이 들어온 거란 교환이고. 네. 이 위치 파트. 네. 이것도 리치도 센스 있었던 게. 피해 망상 날라오는 위치 딱 보고 나가서 숏을 잡은 거예요. 예. 글로우를. 일단 알비로그인 성공. 아. 위치. 와. 이거 좋네요. 제스트. 폭탈보수를 빼고 가려고 했는데 의식은 안 하고. 그리고 피해 망상도 피했어요. 제스트가. 근데 또 이거를 윤택하게 만들어준 게. 잡자마자 신경졸도를 통해서 거기서 빼고 오는 걸 다 보고 대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에임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이코가 뒤쪽으로 완전 깊게 빠져나갑니다. 아. 뭐 워낙. 지금 이번 거는 뭐. 자체 상대편 지금 사냥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코는. 아우. 와우. 위치도 노출됐죠. 그리고 어두웨어 활짝 다 빠졌고. C스킬. 브리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아 뭐. 살벌하게 막 찔러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B. 창 쪽. 예. 창 쪽은 막아놓고. 그렇죠. 막아놓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숫자가 부족하니까. 리스크를 두고 들어간 건데. 없어요. B를. 와. B를 들어가서. 이게 B가 조금. 구멍이 많아요. 네. 근데 부담될 수 있는 게. 제스트. 오. 이러면은 제스트가. 우와. 제스트가 연결부 쪽 다 막았어요. 그리고 설마. 아. 이렇게 망상에 안 걸려가지고. 이거는 믿고 나간 건데. 오히려 본인들이 당했고요. 이러면 또 달라지죠. 그리고. 스택스가 변수가 돼야 되는데. 스택스가. 설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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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메가덩이가. 아. 데미샷이. 스택스를 잡았습니다. 1대1 상황인데. 글로우의 위치를. 와. 영리에 잘 빠졌어요.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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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치 들었을 때.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아. 또. 시차고 나와서. 킹을 잡아냈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빠르게. 피해서. 네. 네. 알비가 이제 키를 얻고 난다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데. 메가덩제리가. 페인트타운으로 재미를 받고. 1킬 더하면 리필 됩니다. 글로우와 알비. 근데 이게 숫자 줄이면 지진강사 있어가지고. 네. 이 코 하나 끌었는데. 글로우가. 시작. 글로우 시작. 메가덩제리 3명째. 1대1 또 1대1 또 1대1 또 1대1 또 1대1. 메가덩제리. 메가덩제리. 메가덩제리가 스택스한테. 중앙 창문에서 잡히면서. 사실 본인도. 아주 거기에 지진강사에 날렸는데. 그걸 소리도 뺐어요.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덩제리가 중앙 창문에서. 스택스를 지금. 돌아오는 스택스를 잡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알비가. 저 영역을 먹은. 효과를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이어주는지.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때문에. 위치가 되게 애매한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단 리치가. 안쪽 보면서. 가짜 클라를 가동하는데. 킹이 킹이. 일단 리치가 1명. 그리고 하트. 근데 알비가. 못 잡아줬네요. 아. 헤이트가 핫했는데 간만에. 그래도. 글로우의 피해망상이 있어서. 아직 몰라요. 사냥품의 부터도 있구요. 합쳐. 보냈어요. 발끝 붙을 끈다는. 클로우가. 이야. 이거 영역을 잡았는데. 클로우가 대기하고. 자. 하나 쳤어. 4대7입니다. 자 이번 상황. 리치가. 어 제스타를 끊고 출발하구요. 이거 이런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제 뭐. 수차를 들긴 했습니다만. 버키의 힘. 하지만. 거기까지. 어. 힐. 힐 마렵죠. 마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없거든요. 없으니까요. 네. 마렵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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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 하긴 하거든요. 저 사이트. 백사이트 쪽 한번 누르고. 해볼 쪽 누르고. 그렇죠. 어렵지만. 와. 알비가 이번에. 이거죠. 이거. 이거. 바로 전문다고. 소풍 때문에. 다른 잡을 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 위치 알아요. 이 위치. 여기. 불안. 불안. 알비. 알비가 여기서 추가 키를 해주면. 오. 불안해서 빠졌습니다. 네. 추가 키를 해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 위치 잘 뺐구요. 정확하게 또 한 명 받고. 2층 쪽으로 이 콘데. 이 코가 두 명세. 멜트라다다가. 일단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여기 있나요. 근데 킹이 뒤져. 킹이 뒤져. 어. 투쳐. 이 콜. 와. 이 콜 진짜 불건이네요. 아니요. 사람이라니까요. 아. 나가야 되는 노먼 씨인데요. 레이븐에 대한 자신감만큼 포인트를 잘 쌓아 올릴 수 있을지. 렌이랑 함께하는 이 움직임은 어떨까요. 빛쪽 사이트인데요. 이게 불가. 서로 각기해줬서 다 다 잡힐 수도 있는데. 일단 한쪽은 잘 열었어요. 메가 더 제리. 메가 더 제리. 렌이 누웠습니다. 알비에게. 그래도. 메가 더 제리는 바깥 이상을 해주고 가서. 이건 뭐 사실 힘들죠. 사실. 이거 1대 4 상황인데. 머리. 네. 그냥 거기는 페인트 타도를 일단. 안. 안 잡혔어도 나머지는 확인하라고. 이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야. 와. 디지 아주 그냥. 와. 디지. 잡힌 했습니다만. 일단 두 명을 잡고. 세거. 그리고 뭐 체력도 절반 줄여놨고. 네. 메가 더 제리도. 메가 더 제리가 일단 자신감이 있거든요. 교전하는 순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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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눈물 흘리자마자. 이거는 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깔끔한 7대 7. 차고를 지금 오픈했거든요. 네. 들어오기는 뭐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차고를 오픈해서 스택 선수가 바깥쪽에서 보는데. 보통 이제 시차고 시창을. 와우. 메가 더 이렇게 잘렸어요. 역시 그 B쪽 약간 무리였나요. 두 명이 연이어서 잘렸습니다. 아. 피해망성이 약간 짧으면서. 풍이 눈이 안 멍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됐고요. 차고 쪽에서 브리핑이 되고. 미니맵이 찍히자마자 지금. 제스트 가지고 전진을 해본 건데. 잘 했죠. 잘 잡았죠. 일단 깔리자마자. 상대편의 그 순풍의 움직임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스파이크를 진짜 죽고 싶어. 주워가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일단 주웠어요. 제트 연막이 약간 가짜 연막이라 그래가지고. 지속 시간이 엄청 짧잖아요. 정품 안 있는 느낌인데. 네. 다른 것도 너무 좋아서 거기까지 오래갚고 있습니다. 양각이랑. 대답. 이거 대기하고 있었어요. 잘 잡았고. 쫓아오네요. 아 이게 레이 날아서. 쫓아와요. 레이 날아서 이거 한 명 한 명씩부터 위험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나씩 하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지마. 이제 킹이 얼마나 침착한지를 보죠. 저지의 위치를 숨겨주려고 일부러 지금. 스택스가 잡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저 폭발벗을. 킹이. 알아요. 아. 킹의 백업. 이거 너무 좋았네요. 위치 한번 체크하고 확실하게. 연막 안에서 제대로 한 번 잡았습니다. 네. 함정이 있어가지고. 메가 더 재린된. 저지. 저지로. 아 저지거리는 안 되죠. 하지만 헤이트가 돌려받으면서. 킹이. 하지만 킹입니다. 근데 크게 돌고 있거든요 지금. 킹이 하나만 바꿔주면. 이코의 위치를 몰라요 킹이. 이거를 잡았어요 킹을. 체력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끌어주면. 마지막 세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어. 잠깐만요. 어. 떴어요. 그런데 나머지. 버리고 버리고. 와. 둘.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일단 리치가 도려 당황했어요. 리치를 버렸거든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진짜. 리치를 엔트리인 나를 안 봐? 어. 지금 리치를 버리고. 선택한 알디가 2킬. 세이브라운드인데. 쇼팅. 아. 아파요. 하지만 이 코 이 코 이 코. 아. 어. 메가도전이 너무 열어줬어요. 네. 저거 부팔팩 밟고. 아 이거 너무 열어줬는데요. 한정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중요한 라운드라고 말씀드렸던 2라운드인데. 일단 섹스가 맥도날드 알바생을 잡았습니다. 자 한 명을 끌어주면서 4대4가 됐는데. 킹의 위치가. 이 위치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원더사인들. 봤어요 킹. 이게 왕. 이야. 이 은신처가. 은신처가 변수가 되면서 신경졸도로 위치 노출됐고. 저거 스파이크였어요. 네. 큰일. 이게 진짜 이런 변수. 이야. 킹이네요. 우리 또 한 번 위기에서. 우리 VS를 구원하나요. 스택스가 킹을 잡혔습니다. 백업 왔어요. 백업 되게 좋았죠. 어 이러면 이번 중요한 라운드에서. 먼저 잡고. 출발한 노머시인데. 10대 8이 아니라 11대 8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점의 라운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VS가 여기서 이걸 해준 거예요. 킹이. VS의 킹이. 이게 적시타죠. IRB. 오픈해놓는 경우가 수비 입장에서 많긴 하는데. 네. 리테이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근소하게 있어서. 스택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등이 아주 서늘하겠네요. 아 서늘합니다. 그리고. 일단 멍. 네. 후방 체크해야죠. 킹이. 킹이. 기다리고 있었죠. 킹이 기다리고 있었죠. 킹이 기다리고 있었죠. 야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튀지 마세요. 스파이크를 바로 코앞에 있고. 그리고 문제는. 노머시 또 돈이 없어서. 이제 세이브를 가야 돼요. 이번 주이면. 이렇게. 킹이. 위험합니다. 알비도 좀. 알비도 위험해 알비도. 알비 갇혔어. 알비 갇혔어. 알비 갇혔어. 알비 갇혔어. 알비 갇혔어. 알비 갇혔어. 구해져요. 누가 구해져요. 아 이거. 아 이거. 한명씩 죽어맞는 선이 됐는데. 일단 소바인데. 헤븐을 먹었는데요. 이 코가. 이러면 과감한 선이 잘 된 겁니다. 이 코가 지금. 헤븐을 먹었고. 글로우는 약점으로. 지금. 글로우. 아 진짜 좋아하던데. 그런데. 죽어받았어요. 2대2는 만들었어요. 스택스가 아직 있어요. 네. 트레이크 됐습니다. 와. 와. 배비 갇혔어. 이게 비에 만약에. 설치가 되어서. 리테이크가 될 때. 사냥꾼의 분노가 있는. VS가 한쪽을 지우겨서. 편해져방이라. 오해하는게 좋은데. 알비 백업 좋았어요. 알비. 당하지 않았던 장면 때문에. 알비. 손끝 봤어요. 손끝 봤어요. 알비가 옆쪽으로 살짝 빠져나갔는데. 손끝. 아. 알비. 대신. 꽁 대신 닭이었죠. 채웠죠. 옆쪽으로 빠졌고. 손끝 채웠어요. 근데 시간을 진짜 많이 끌어줬어요. 불안불안했지만. 시간은 결론적으로 많이 끌어줬고. 알비가 저 체력으로 지금. 여러 명한테 힘을 썼거든요. 하지만 남은 선수 이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남아있습니다. 헤이트 선수 이코. 야. 근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알비가 체력이 너무 없고. 그리고 지금 헤이트가. 스킬은 다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 글로우도 지금 피해망상은 없어요. 어. 나왔어요. 헤이트. 스택스가 그런데. 1대 1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이컨 떠나요. 와. 이컨. 11대 10. 그래서 이번에 쭉 들어가 봅니다. 킹에는 제리 피해망상은 없어요. 근데 킹이 진짜 잡은 게 오히려 대단할 정도로. 어. 또. 이걸 파고들었어요. 미션 보자마자. 두 명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공이 없어요 지금. 근데 글로우가. 글로우가. 그래도 둘 잡고 같고. 그리고 알리가 칼날 폭풍을 끌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만회해 준다면. 절약왕을 먹겠다는 거죠. 진짜 먹으면 대박이죠 진짜. 먹으면 이건 몰라요. 진짜 오늘 진짜 이거를. 12점을 안 주면. 오히려 저는 역으로 끝났어요. 확인 확인 확인. 월샷. 건드려주고. 다시 한 번. 아 이게. 팬텀이나 벤다리였으면. 설치. 사운드 듣고 깔고. 1불로. 제스트. 제스트 총 먹었죠. 총 주웠어요. 총 주웠어요. 그리고 설치 안됐어요. 이거 몰라요. 제스트가 역사 만드나요. VES에 산소호흡기 되나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와 너무 흥미했던 게. 아우. 제스트. 긴장시킨 거죠. 사이버 과목 깔고. A패스 가면은. 이거는. 사실 힘들죠. 이걸 노린 거니까. 근데 위험하긴 했어요. 제스트 센스있게. 올패 밑으로 바로 뛰어줬어요. 왜냐면. 사이버 과목 깔고. 지나가는 거를. 미리 읽고. 지금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돌려야 될. 소중. 될 수도 있으니까. 정차사 팔이 두어가요. 글로우 제스트. 정차에서 글로우. 백업이 너무 빨리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못 자는 게 아니라 앉아죠. 이게 잠이 옵니까. 아마 본인들도 5세트가 보였을 거예요. 그 정도의 흐름이었고. 안돼. 지금 활용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지금 스피를 떠들고 있고. 아니 뭐 어떡합니까 근데. 마지막 라운드니까. 사야죠. 뭐 안 살 수는 없고. 총이 길든 짧든. 사야지. 아 이거 사이버 과목. 너무 불안해요. 그러지는 순간. 대기하고 있었던. 킹. 킹. 스프레이. 스프레이 뭐예요. 지금 저거리에서 스프레이를. 아 이게 사람이 샀어요. 와. 사람은 사람인데. 오늘은 사람 안 같아. 짐승 같아. 글로우의 판단. 지금 궁궃기로 뒤를 물었죠. 알비가. 얘 메인쪽을 잡아서 양각이 됐어요 이거. 이거 여기서 이대로 우승컵. 이거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올빼미 드론이. 올빼미 드론이. 올빼미 드론이. 올빼미 드론이. 일가정. 잡았습니다. 도둘의 Affili. 정리하는 타이트.